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몬헬스케어 대표이사 홍경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병원을 더욱더 똑똑하게, 더욱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병원 ERP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회사입니다. 양회사의 동반 성장입니다. 소타텍은 베트남에서 이미 전문 아웃소시인 빅파이브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고 레몬헬스케어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병원 분야의 최고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양회사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결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레몬헬스케어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소타텍을 택하게 되었고요. 소타텍은 이미 베트남에서 전문 아웃소시인 기업으로 병소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타텍의 능력이 필요하였고 이를 통하여 스마트 병원 ERP를 동남아시아에 현지화하여 확장하는 계기로 동반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회사와 베트남 회사가 서로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 소타텍 경영진과의 협의는 아주 유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타텍 경영진들은 습동적인 조직구조와 매우 오픈마인드의 사후 방식을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레몬헬스케어가 지금까지 협업하는 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양해사가 더욱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통하여 양해사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소타텍과의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